올 6K3 제로백하고 최고 가속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K3에 새롭게 적용된 계량형 MPI 엔진과 IVT, 무단 변속기의 궁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종전보다 객관적인 스펙은 조금 떨어졌지만 달리기 성능은 확인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제로백과 최고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단순하게 스펙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준위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.